Life is Fragrant. La Collection Privé. 자스만드의 상주 같은 향수를 꾸준히 뿌리다 보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 향을 이연희 향으로 기억해주더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나로 기억된다는 거.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향이 둘러싸여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에요. 특히 제 공간은 부드러운 플라워향으로 은은하게 치워두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플라워 노트에 캔들을 켜두거나 향수를 친구와 드레스룸에 종종 뿌리곤 해요. 향기를 지닌 사람이 매력적인 것처럼 공간도 그만의 향을 가지면 한결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.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. 오늘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요. 과하게 욕심부리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어떻게 보면 좀 느려 보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. 편안하면서도 은은한 향의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. 매일 보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 편하지만 또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향기를 지닌 배우가 되고 싶어요. 라 콜렉시온 프리베 자스망대의 장주의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마치 들판에 만개한 꽃들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향긋하고 싱그러운 봄날의 향기처럼요. 사계절 중에 자스망대의 장주와 가장 닮은 향을 꼽으라면 산뜻한 봄인 것 같아요. 라이프 비컴스 알트 디올 라 콜렉시온 프리베 자스망대의 장주 한글자막 by 한효정